네 안녕하십니까. 엔벤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시장이 만기를 앞두고 조금씩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시장에 대한 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사실 호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수면이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뷰도 그렇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꺾이는 그 시점은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 시점일 것이다 라는 분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중간중간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최소한 이번 7, 8월 정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률을 즐기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업종별, 테마별, 종목 싸움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전선 관련주는 김용환 매니저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가온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2만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고 그 후속주에 대한 종목들을 계속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따른 결실이 이번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오늘도 잠시 후에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일단 리뷰를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기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모멘텀이 AI와 함께 같이 가는 부분들이라서 실적 모멘텀이 올해 한 해까지 굉장히 빅사이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은 지금에 대한 상승률이 어쩌면 거의 한 무릎 정도의 가격 라이트일 수도 있다고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후속주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미리미리 숨겨진 종목들을 편입을 해가지고 또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리뷰 한번 해볼 테니까 예포터만 보시죠. 현재 뭐 아직 5월달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는 누적 수익률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약간의 어떤 다코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은 2차 목표가를 기다리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정말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지난달에 다 편입을 했던 종목들이 드디어 이번 달에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흐름들이고 특히나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2차 목표가 7,800원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2차 목표가를 달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거의 100%를 한 종목으로만 드라이버 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온전선은 지난달에 이제 1, 2차 다 발성이 됐죠. 사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2월 달부터 2만 원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전기전선 관련해서 실적이 가장 서퍼를 자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5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전기도 세명전기 후속주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많이 못 갔습니다만 어제 오늘 드라이버 걸리면서 가볍게 1차 목표가 달성이 됐죠? 좀 이따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치로테크 사업 보고서 안에 숨겨진 변압기 관련 종목이다 전기기 관련된 전기전선 관련 종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장중 급등세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가볍게 달성됐고요.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 지금 또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 바닷고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라이버 걸려주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자, 차트 보시게 되면 광명전기의 차트입니다. 광명전기 자, 이 종목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뜨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들에서 지난달 편입을 좀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자리에서 급등세가 진행되면서 오늘까지 한 3,300원까지 드라이버 걸렸고 2차 목표가는 3,800원인가요? 600원인가부터 그럴 텐데 그 구간대까지 아직 열려있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편입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가온전선이나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이 드라이버 걸렸었고 그 다음에 또 LS 관련된 기업들, 그룹주들이 드라이버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단에 있는 약간 가벼운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세명전기를 비롯한 광명전기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시간차를 두고서 다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잠시 후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가 현재 수익률이 최고가까지 85% 정도 거의 100%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최고가가 7200원이거든요. 2500평가 7800원입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가도 2500평가 달성이 안 돼요. 어쨌든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어저께 치고 나서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 갭을 그대로 밀고 내려가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어떠한 시장의 흐름들상 봤을 때 정기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바닷꽃 라인 때에서 이 자리네요. 딱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1500평 달성됐고 2500평을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인데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리는 추경 매수는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을 리뷰해드릴게요. 자, 오늘 멋지게 지금 장대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죠. 오늘 20% 이상. 이것도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 들어가도 2차 목표가 달성은 안 돼요. 근데 전략은 상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일 갭으로 많이 뜬다고 했을 때 2차 목표가 수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구간대입니다. 자, 비츠로테크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앞선에 매집거래량 확인을 하고 숨겨진 사업부가 있는 변압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전기전선 관련 중에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업인데 만약에 이슈가 터졌을 때는 크게 급등의 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자리에서 말 그대로 시첸말로 찌라시가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사실 어제 직전 고점 돌파한 양복이 나왔고 오늘 자리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1.5%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사실 이미 지나간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종목들을 보고서 많이 투자 참고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거 내가 샀으면 얼맘대라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런 어떤 종목들은 제가 리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그리고 또 숨긴 종목들을 발굴해서 저점에서 잡았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말씀드릴 텐데 생생한 마디가 제2의 세명전기다 했는데 다음 타자들은 전기전선 관련된 이슈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타자는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터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전기전선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전선 플러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고요. 3740원이고요. 보성 파워택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코드번호 006-910이네요. 006-910 보성 파워택을 저는 오늘 전기전선 플러스 원전 관련주로 말씀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종목들 중에서 급등 드라이버가 가장 걸리는 종목이 바로 이 보성 파워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G2 파워 같은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왔었고 또 신규 상장주로서 우진엔텍 관련 종목들도 상세가 진행됐는데 우리가 왜 이번 달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냐면 자료 한 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일단은 이거는 앞서서 우리 이지현 아나운서가 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했던 이야기들과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 AI발 전력 관련된 스포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달 새 두 배 넘게 오른 전선 관련된 기업들 대원전선도 있고요. 우리 이천원 회장님께서도 곤약했던 삼화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LS 일렉트릭 같은 가원전선 제가 편입했던 종목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 전력 관련된 수요가 이 AI에 대한 어떠한 발달과 함께 발전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없어서 못 쓰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전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빅사이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분기, 3분기 실적 모멘텀들이 있는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마다 눌림을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중요한 내용이죠.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전 관련된 이슈가 이번 7월 전까지 그러면 이번 달 5월달과 6월달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7월 중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체코 대사가 한국의 최신형 원전의 부분들을 방문을 할 정도로 원전 수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에 살아있는 부분들인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부터 사실 어저께부터도 드라이버 좀 걸리는 부분들이었고요. 오늘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된 기억들은 약간 좀 신뢰성 시장이 없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번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과 또 미국에 대한 대선대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 잘 지켜보자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면 왜 보성 파워택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이냐면 바로 전기전선 쪽에서는 이 철탑, 전기철탑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또 국내에 대한 또 전면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송전 관련된 그래서 전기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부분들이고 보성 파워택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주식을 좀 몇 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 원전 관련되는 작은 종목 중에서 가장 탑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쪽에서 전기전선 플러스 바로 이 원전 관련된 주로 제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 관련주는 국내 원전 관련주는 아무래도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책 지금 이슈들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가장 큰 또 정책 하나가 원전 정책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도 역시나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수출이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관련된 어떠한 이슈 모멘텀이 가장 앞에 있는 가장 우리가 빠르게 있는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부분들이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부성파우트 같은 경우는 일봉사항 봤을 때 어제 이제 의미 있는 대량거래와 함께 이런 어떤 저항라인들을 뚫어줬고요. 이제 막 다시 스타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눌림들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100원을 한번 잡아보고요. 2차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